꽃은 꿈속에서 매우 다양한 상징을 지닌 존재로 그 색깔, 종류, 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꽃꿈은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지만 경우에 따라 부정적인 상황이나 감정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꽃꿈을 꾸는 이유와 그 꿈의 해석, 그리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꿈의 몽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꽃은 본래 아름다움과 조화를 상징하는 자연물입니다. 꿈속에서 꽃이 등장하는 것은 현재 삶에서 아름다움과 평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일상 속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려는 무의식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꿈속의 꽃은 아름다움과 함께 평온함을 상징하므로 이는 자신의 내면적 균형과 조화를 찾고자 하는 소망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꽃은 사랑과 애정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꽃이 등장하는 경우 이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느끼거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미꽃과 같은 특정 꽃이 꿈속에 나타나면 이는 로맨스와 관련된 메시지를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변화나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꽃은 종종 성장과 성취의 상징으로도 해석됩니다. 꽃이 피어나거나 만발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꿈은 현재의 노력이나 목표가 결실을 맺을 것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발전이나 성과를 의미할 수 있으며 꽃이 활짝 핀다면 긍정적인 결과나 성공이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속의 꽃은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를 예고하기도 합니다. 꽃은 계절의 변화와 함께 피고 지기 때문에 이는 삶에서 중요한 변화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될 것임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꽃이 새롭게 피어나는 모습은 변화와 발전을 의미하며 새로운 기회나 도전을 앞두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꽃은 감정적인 해방과 정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꽃이 물속에서 피어나거나 바람에 날리는 모습으로 나타날 경우 이는 마음속에 감정적인 짐을 내려놓고 자유로워지려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자신이 감정적으로 성숙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꽃을 받는 장면은 일반적으로 사랑이나 존경, 인정받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이는 현재 누군가로부터 긍정적인 감정이나 관심을 받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인간관계에서의 만족감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꽃을 받는 꿈은 연애나 결혼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을 예고하기도 하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꽃을 주는 꿈은 자신의 감정을 타인에게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상징합니다. 이는 타인에게 자신의 사랑이나 존경,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신호일 수 있으며 실제 생활에서 누군가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자 하는 바람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또한 자신이 타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시든 꽃은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삶에서 어떤 기대나 목표가 무너지고 있음을 상징하며 관계에서의 실망이나 실패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시든 꽃은 감정적 상처나 후회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연애관계에서의 불화나 이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끝맺음일 수 있으며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변화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넓은 꽃밭을 걷는 장면은 매우 긍정적인 해석을 가집니다. 이는 삶의 만족감, 행복, 평화로운 상태를 상징하며 현재 생활이 안정적이고 행복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꽃밭은 또한 자신의 감정적 풍요로움을 나타내며 새로운 기회나 성공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꿈은 일상 속에서의 행복과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좋은 신호일 수 있습니다. 꿈속에서 꽃을 꺾는 장면은 자신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삶에서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을 상징하며 자신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기대하는 심리적 상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꽃을 꺾는 꿈은 또한 어떤 관계나 상황에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거나 서두르는 경향이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살해 1장미꽃을 받는 꿈을 꾼 후 결혼한 여성 한 여성은 꿈속에서 빨간 장미꽃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꿈에서 장미꽃을 받은 그녀는 매우 행복했고 그 꽃을 소중히 간직하려 했습니다. 이 꿈을 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연인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았고 이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장미꽃이 사랑과 결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예로 꿈속에서 장미꽃을 받는 것은 사랑의 완성과 결혼을 예고하는 좋은 징조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살해 2시든꽃을 본 후 직장에서의 실망을 경험한 남성 한 남성은 꿈속에서 화려했던 꽃이 서서히 시들어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꿈을 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직장에서 큰 실망을 겪었으며 기대했던 승진이 무산되었습니다. 시든꽃은 그가 직장에서 느낀 좌절감과 실패를 반영한 것으로 꿈속에서의 시든꽃은 현실에서의 실망스러운 사건을 미리 경고하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살해 3 넓은 꽃밭을 걷는 꿈을 꾼 후 승진한 직장인 한 직장인은 꿈에서 넓은 꽃밭을 걷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꽃밭은 매우 평화롭고 아름다웠으며 그는 꿈속에서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 꿈을 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회사에서 승진하게 되었으며 이는 그가 느끼던 성취감과 평화로움을 반영한 꿈이었습니다. 꽃밭을 걷는 꿈은 그가 느끼던 행복감과 앞으로 다가올 성공을 예고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살해 4 꽃을 꺾는 꿈을 꾼 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 여성 어느 여성은 꿈에서 아름다운 꽃을 꺾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그 꽃을 꺾으면서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 꿈을 꾼 후 그녀는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꽃을 꺾는 꿈은 그녀가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강한 열망을 느끼고 있었음을 나타내며 그 결과가 성공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꽃은 다양한 감정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꿈속에서 꽃이 나타날 때 그 감정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꽃의 색깔이나 상태는 그 사람의 내면적 상태를 반영하며 감정적으로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밝고 화사한 꽃은 긍정적인 감정 어둡고 시든 꽃은 부정적인 감정이나 스트레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꽃은 자연 속에서 계절에 따라 피고 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꿈속에서 꽃은 인생의 주기적 변화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꽃이 피어나고 시드는 과정은 인간의 성장, 성숙, 그리고 소멸의 과정을 상징하며 꿈을 꾸는 사람의 삶에서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꿈속의 꽃은 무의식 속에 숨겨진 욕구와 갈망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사랑, 성취, 평화, 그리고 성장에 대한 욕망이 꿈속에서 꽃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자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꽃 꿈은 매우 다양하고 심오한 상징을 지니고 있으며 그 해석은 꿈을 꾸는 사람의 상황과 감정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름다움, 사랑, 성취, 변화를 나타내는 꽃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지만 시든 꽃이나 어두운 꽃은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꽃문의 블라우스를 산뜻하게 입는 꿈 날개짓을 하며 날아가듯 기분이 상쾌하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 꽃문의가 새겨진 물건에 관한 꿈 그 물건의 상징과 더불어 명예와 경사로운 일의 관계에서 표현된다. 꽃방석에 앉아 남녀가 마주보고 있는 꿈 선남선녀가 백년가액을 맺고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만남, 결합이 있다. 꽃방석에 앉아 푸른 창공 위로 두둥실 떠다니는 꿈 국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한다. 2파, 승진 당선, 합격, 학위, 자격 취득, 권위, 명예, 승리, 성공 출판, 선전광고, 여행 등이 있다. 꽃방석에 깔고 앉아 붉은 과일을 먹는 꿈 연애를 하거나 좋은 직책에서 수월한 일을 한다. 꽃밭에 누워있는 꿈 파티나 분위기 있는 곳에 쾌하게 빠져 헤어나지 못한다. 꽃밭에 불이 붙어 활활 타는 꿈 아름다운 문예작품을 창작하고 어떤 일에 좋은 결실을 얻게 된다. 꽃밭에 색동 비단 자라기 곧잎처럼 나부끼는 꿈 훌륭한 문예작품을 창작하거나 아름답고 멋진 작품을 감상한다. 창조, 생각, 만남, 연애, 결혼, 사랑과 행복, 예술의 재전, 희망, 모임 등의 기룐이다. 꽃밭에 옷엔 무지개가 서 있는 꿈 신기한 문예작품을 창작하여 전시회를 갖는다. 동창회, 파티 모임을 갖는다. 꽃밭에 태양이 떠오르는 꿈 북이 국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태양같은 사회 지도자가 된다. 대속권 장악, 권력, 종교 명예, 승진, 당선, 합격, 승리, 성공 등을 상징한다. 꽃밭에서 금반지를 줍는 꿈 어떤 화려한 문화의 공간에서 멋진 애인을 낳는다. 행제의 온이 있다. 꽃밭에서 놀다가 제비를 잡는 꿈 문화 예술의 공간에서 아름다운 사랑을 낳는다. 애인, 친구, 재물, 구애 등이 있다. 꽃밭에서 밀어 소리가 소곤소곤 들리는 꿈 예술의 전당이나 문화의 광장에서 명화를 감상하게 된다. 만남, 소식이 있다. 꽃밭에서 방울쇠 울음소리가 그윽하게 들리는 꿈 예술의 전당이나 극장에서 명화 감상을 하게 된다. 즐거운 파티나 모임을 갖는다. 꽃밭에서 방울쇼 소리가 딸랑거리는 꿈 어떤 아름다운 향연의 장소에서 양악과 국악의 하모니가 이루어진다. 꽃밭에서 붉은 산호반지를 줍는 꿈 어떤 즐거운 모임이나 파티에서 멋진 애인을 낳는다. 재물과 돈을 얻는다. 꽃밭에서 예쁜 사파이어 반지를 줍는 꿈 어떤 모임이나 문화의 공간에서 사랑의 인어를 낳는다. 재물, 돈, 물품, 횡재 등이 있다. 꽃밭에서 용 두 마리가 꿈틀거리며 하늘로 올라가는 꿈 집안에 혼사가 들어와 약혼이나 결혼을 하게 된다. 사랑으로 결실을 맺는다. 꽃밭이나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있는 꿈 둥실둥실 공중에 뜨는 기분 좋은 꿈 유혹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꿈 등은 불길한 꿈이다. 중병인이 이런 꿈을 꾼 경우는 죽음에 임박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꽃밭이나 꽃송이를 집밤아 놓은 것을 가만히 보는 꿈 집안에 나쁜 일이 생기거나 자신의 명예가 손상될 일이 발생한다. 꽃백에 두 개가 나란히 보이는 꿈 남녀가 만나 조용하고 분위기 있는 곳에서 단 꿈을 꾼다. 선물, 감상을 하게 된다. 꽃백에를 안고 있는 꿈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을 안고 두둥실 구름처럼 떠다닌다. 단 꿈을 꾼다. 꽃병에 물망초 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친구나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 호젓한 곳에서 즐거움을 갖는다. 산봉, 행운이 온다. 꽃병에 호점난이 없어지는 꿈 귀한 물건이 없어지거나 사랑하는 친구와 애인이 변심을 하게 된다. 꽃봉오리 같은 붉은 산호가 애틋한 느낌을 주는 꿈 친구나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 호젓한 공간에서 애기꽃을 피운다. 꽃 속에 영롱한 옥이 반 따기는 꿈 문예작품을 창작하거나 새로운 소재를 발명하게 된다. 행제, 재물, 돈 등이 있다. 꽃송이가 크고 탐스럽게 보이는 꿈 그만큼 성과나 명예 등이 뛰어남을 뜻한다. 꽃송이에서 아름다운 소녀가 나와 하늘로 사라져버린 꿈은 감명 깊은 서적을 읽거나 일이 성서된다. 꽃송이에서 천사가 나와 하늘로 올라가는 꿈 어떤 작품이 크게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감명을 줄 것이다. 꽃에 벌이 모여드는 꿈 경사가 있으며 잔치를 하게 되고 손님을 잡대하게 된다. 자신의 작품을 호평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꽃은 졌는데 과일을 맺지 않는 꿈 사업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몰락할 운세에 놓이게 된다. 꽃을 그리는 꿈 어떤 사랑스러운 여인을 만나 신상 문제를 알 일이 있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 노력할 일이 생긴다. 꽃을 꺾어 든 꿈 태몽으로 남녀 성별의 구애됨이 없이 태아가 장차 명예와 업적을 얻게 됨을 예시하는 꿈이다. 꽃을 나누어 주는 꿈 가까운 사람과 싸움이 일어나거나 손재가 있다. 서북방에 있는 거래처를 조심해야 한다. 꽃을 머리에 꽂는 꿈이나 이와 비슷한 꿈 신변에 영예로운 일이 있거나 입신 출세한다. 승진, 당선, 합격, 자격 취득, 상장, 훈장, 혼사, 약혼, 결혼 등의 경사스런 일이 생긴다. 꽃을 보거나 꺾은 장소가 유난히 돋보했던 꿈 이것이 태몽이라면 사회적으로 기반을 튼튼히 잡을 자손을 얻는다. 꽃을 보거나 꺾은 장소에 관한 꿈 태아가 장차 출세할 기반이나 사업관계의 배경이다. 꽃을 삼키는 꿈 명예와 부귀가 주어지고 꽃을 씹어 먹으면 이성과의 규제, 결혼, 독서 등과 관계한다. 꽃을 씹어 먹는 꿈 사람들과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맺어진다. 꽃을 어떤 사람과 나누어 가지는 꿈 장차 배우자나 정부와의 이별 내지 이성관계나 이성문제 연관된 풍파가 발생하게 된다. 꽃이 달린 채 떨어진 감을 주어 담는 꿈 학문적 연구자료를 수집하거나 사업자본을 구하게 된다. 꽃이 볼품없이 시들어 버리거나 콧잎이 떨어져 내리는 꿈 부부간이나 정부 사이의 이별이나 분산의 풍파가 생기게 된다. 꽃이 시든 꿈 생명의 단절, 질병, 사업의 실패 등을 나타낸다. 꽃이며 풀포기가 돌이나 나무 등이 있는 길 위에서 자라는 꿈 점자 생활이 윤뜩해지고 사업이 번창하게 된다. 꽃잎이 봄바람을 타고 창문으로 날아들어오는 꿈 가까운 곳이나 먼 곳에 서사랑 행복 희소식을 씻고 나직하게 날아온다. 꽃 같은 사람과 달 같은 마음을 씻고 봄빛의 바람 따라 꽃잎 달아만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님을 찾는다. 꽃집에서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있는 꿈 집안에 예쁘고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경사가 있고 속속 꽃봉오리가 톡톡 터져 핑크빛으로 물들인다. 사랑과 행복, 꿈과 희망, 먹과 낭만 등이 철철 흐른다. 꽃향기를 맡는 꿈 작품 또는 일거리 등의 좋은 평을 받고 신분이 고귀해지거나 연인이나 그리운 사람 등을 만난다. 꿀꼬리가 꽃밭에서 아름다운 소리로 오는 꿈 어떤 화려한 파티 장소나 모임에 나가 즐거움을 갖게 된다. 예술의 전당에 간다. 나비가 꽃봉오리에 앉아있는 꿈 선남선녀가 만나 문화의 광장이나 호젓한 곳에서 사랑의 꽃마무를 터뜨린다.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혼사가 들어온다. 사랑, 만남, 영화 감상 등으로 아름다운 꿈을 꾼다. 나비떼가 꽃밭에서 춤을 추는 꿈 예술의 전당이나 문화회관에서 외국의 훌륭한 오케스트라, 오페라, 쇼 등을 감상하고 환상의 멋진 앙상블을 맛보게 된다. 예술작품 감상, 구경을 한다. 남녀가 유채 꽃밭으로 들어가는 꿈 실제로 사랑의 둥지를 찾아 문화의 공간이나 현대판의 아방궁에서 단 꿈을 꾼다. 스포츠, 레저, 여행, 만남의 광장, 관람 구경, 파티, 모임 등이 있다. 남모르는 사람에게 안개꽃을 해주는 꿈 재물과 돈이 나가고 남을 위하여 봉사함으로 큰 선업을 쌓게 된다. 냇가에 동백꽃이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새로운 문예작품을 창작한다. 아이디어, 사무 및 학업 성적 향상, 입신 출세 행운 등이 있다. 넓은 평야 목화밭에 하얀 목화꽃이 환하게 보이는 꿈 실제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가져다 준다. 명예, 꾸귀, 재물, 돈, 행제, 식복, 생산, 수출, 문화예술, 창작 등이 있다. 넓은 평야의 민들레꽃이 융단처럼 깔려있는 꿈 영세업에서 시작하여 큰 기업으로 발전하고 상장회사로 등극한다. 넓은 평야의 참나리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부동산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짭짤한 재미를 본다. 노란 해바라기꽃이 둥글게 점점 커지는 꿈 단기성 투자로 사업 성과를 올리고 짭짤한 재미를 보게 된다. 노란 꽃 화분을 방안에 들여왔는데 열매를 맺은 꿈은 이것이 태몽이라면 예술작품으로 세인의 이목을 받을 자손을 얻는다. 눈밭에 쓴바귀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부동산에 매매계약이 생기거나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높은 산봉 우리의 선인장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어려운 역경을 딛고 정상에 오른다. 승진, 승리, 성공, 합격, 당선, 명예 등이 있다. 높은 산봉 우리의 에델바이스꽃이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최고의 영예를 얻어 입신 출세하게 된다. 명예, 부위 입학, 승진, 합격, 당선, 학위 자격 취득, 승리, 성공, 재물, 취직 등 행운이 있다. 높은 산에 올라가니 꽃이 만발하여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는 꿈 불두명한 일에 진행해 좋은 결과가 있게 된다. 완벽한 조화와 미래의 명성을 쌓기 위해 노력한다. 높이 쌓여있는 짐 위에 붉은 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사업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된다. 좌축을 하게 된다. 눈 위에 화얀 백화꽃이 산뜻하게 피어있는 꿈 새로운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부기국명, 입신 출세, 명예, 승진, 당선, 합격, 학위, 취득, 성공 등이 있다. 눈 속에서 꽃이 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꿈 귀인을 만나고 남에게 축하를 받거나 이성교제 내지 남녀관계에 원만한 결합과 성취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재물과 명예 등 자신의 권리가 풍족해진다. 다리 밑 그늘진 곳에 안개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자선단체인 양로원, 고아원, 육아원 등을 찾아 봉사를 하게 된다. 달리와 꽃다발을 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높은 층으로 올라가는 꿈 국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하게 된다. 명예, 승진, 당선, 합격, 입학, 학위, 책, 임명자, 혼사, 결혼, 소원성 취딩이 있다. 달마집 꽃이 책상 위에 활짝 피어있는 꿈 분해 개발과 창의성을 가져다 주고 업무 능률이 향상된다. 학생은 학업 성적이 올라상 분장을 받게 된다. 담장 밑에 개나리 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슬아의 자손에게 서광이 보인다. 담장 밑에 동백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확실한 실력자를 만나 도움을 받고 하는 일과 사업이 날로 번창한다.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슬아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 명예, 행운이 온다.